와, 맛있어. 조금만 왼쪽 보세요. 네, 좋아요, 이제.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어. 슬라이스 나도 굿. 지금 오비거든요, 그쪽에서. 그래도 굿입니다. 자, 이제 치세요. 열었다가. 샥, 샥 돌고. 그렇죠. 샷! 굿샷! 저렇게 만들었네. 얼어버려서 뚫었다가. 이렇게 뚫었다가 체트하다 보니. 그렇지! 오, 굿샷! 채를 닫아야 돼, 채를. 와, 좋다. 잘 치셨다. 감사합니다. 그거 뭐 연습시킨다니까 바로 해결제. 정기 충전기. 너무 잘하세요, 자. 어우, 힘 좀 빼시고. 자, 이렇게 휘둘러져야 돼요. 네? 네. 자, 돌았다가. 그냥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요? 어우, 좋아요. 아직까지는 치시고. 한가운데. 한가운데. 습관이 이래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깎이는 거예요. 여기 치고 나면 딱 이렇게 돌잖아요. 네. 이 다리는 들어도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네. 근데 항상 치고 나면 이렇게 있으니까. 체가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휘둘 시간. 신경까지 못쓰고. 네, 휘둘 시간. 무조건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굿샷, 굿샷. 어깨 회전. 자, 회전.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래요? 어깨 회전. 조금 빠르게. 스윙 조금 빠르게. 오, 좋다. 조금만 더 빠르게. 진짜 좋다. 아, 좋아요. 느낌 좋다. 연습 스윙대로. 자, 나는 공 안 맞아서 좋다. 그냥 어깨 돌았다가. 도는 대로.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나이스. 나이스 오빠. 와, 진짜. 이야, 100점, 100점. 일단은 뭐냐면. 빨리 하면 힘이 빠져요. 네. 빨리 하려. 네, 늦게 하니까 오히려. 그렇죠, 우리. 네. 일단 뭐.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좋아요. 아, 눈이 맑아졌어요, 우리. 정말요? 우리 전부 눈이. 제가 선글라서 안 쥐잖아요. 여기 지금. 자, 이제 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이야, 진짜. 우리 김춘식 효연자님은 지금 상 드려야 되겠다. 진짜. 오늘의. 알부 입히 해 드려야겠다. 번쩍. 네. 번쩍. 몸은. 번쩍. 몸 많이 안 써도 돼요. 손으로 좀 빨리 해도 돼요, 예? 네. 여기서 가다 봅니다. 번쩍 떨었다가. 오, 좋았다. 오, 좋았다. 잘 쳤어, 트치 좋아. 괜찮았다. 넘어가. 벙커지만 트치 좋았습니다. 네네. 선생님, 벙커도 왼발에 놓고 치는 건가요? 네, 벙커 샷 많이 안 해보셨어요. 좀 잘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네. 이 벙커 샷 대개 보면 중앙에 놓는 게 좋긴 해요. 네. 너무 왼발에 놓으면 이렇게 펄이 치니까. 이렇게 놓고. 이게 앞턱이 이렇게 좀 높잖아요. 네. 가까우니까. 이렇게 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들었으면 채만 들었다가 이렇게 팡 이렇게 내려놓으면 팡 나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해보세요. 여기서 해보세요. 원래 연습하면 안 되지만 이제 방칼을 안 해봤다니까. 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된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 이해되시죠? 자, 갑니다. 들어서면 팡. 네. 고개 이제 더. 자, 지금 잘한 거거든요. 네. 속도를 더 빨리 해볼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 스윙을. 자, 백스윙 속도. 휙. 빨리. 스윙 빨리. 그렇지. 또 더 빨리. 힘 딱 빼고 빨리. 오케이. 지금 추려고 하는 것보다 딱 강하게. 훨씬 강하게 쳐도 안 가. 자, 빨리 갑니다. 머리 뒤에 오지 말고 빨리 스윙. 다시 빨리 하세요. 그렇지. 오, 나이스. 오, 됐다. 됐다. 우와. 우와. 나이스 샷. 그럼 되는 거예요. 벙커자가 오면 이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멀리 갈까 봐 들었다가. 맞아, 맞아, 맞아. 네. 안 봐요. 벙커는 공을 뒤에 때려서 모래가 폭발되는 힘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치에 두 배 빨라야 돼요. 음. 어프로치를 내려도 돼 스윙 스피드가 뭐 50키로다. 네. 이건 100키로 돼야 돼요. 그래. 그래, 겁을 내면 안 돼요. 안에서 두 번째 거 파야, 파. 공원을 이제 연습이니까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힘 딱 끌고 몸이 탁 돌고 자 스윙 좀 빨리 합니다 그렇지! 오늘 뭐 별난 스윙이 아니고 천재 골프들이 왔나 하시네 자 가시죠 가시죠 지금 많이 본 거예요 별로 안 가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다시 쳐보세요 퍼트 하실 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칠 때가 있거든요 쳐보세요 자 이런 숏퍼트는 또 끊어 치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을 밀은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치신 거예요 해보세요 뭐냐면 탁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걸 주물주물 하지 말고 그렇지 다 같이 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 또 다시 탁 그렇지 자 이제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이거 없어요 네 퍼트 없어요 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또 쳐버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전 라운드 마지막 홀에 왔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서유정 프로하고도 저하고도 이야기하지만 만족한다 왜냐면 그동안 3년 동안 하시던 스윙을 정말 하루만에 이렇게 모양이 변하고 이게 이 폼을 절대 가셔서 운영을 안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습장에 한 10번씩만 나가면 해결되지 않겠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네네 네 네 네네네라 주세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